안녕하세요 자 이제 2강 할 준비 되셨으니까 지금 2강에서는 저번 시간에서 말했듯이 브러쉬 종류랑 그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떻게 쓸커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세팅 다 하고 보셨죠? 아니면 1강을 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1강에서 말했던 거를 잠깐만 복습을 하고 바로 브러쉬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S에 뭐를 가져올까요? 이 사각형을 가져올게요 드래그 하고 여기서 움직이면 안되고 에디트 단축키 T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메이크 폴리메시 3D 이거는 기본적으로 딱딱딱 가야 되는 거 바로 아셔야 돼요 3단 콤보예요 3단 콤보 자 이제 도형을 불러왔으면 여기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칸으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브러쉬에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드래그 하려면은 뭔가 너무 작아요 여기서 일단 개념을 알려드리기 전에 컨트롤 D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D 하면은 이렇게 면이 쪼개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보다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게 보여요 다시 컨트롤 D 해서 한 5 정도까지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러쉬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필수적인 거 스탠다드 눈치 채셨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반대로 하려면 Alt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Add, Sub 이렇게 있어요 Add로 하면은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Sub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 이거 Alt를 누른 상태고 Sub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단축키로 편하게 하기 위해 Alt를 이용하는 거예요 Alt를 누른다는 거는 이거를 반대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에 반대로가 되는 거거든요 Edit, Alt 누르면 반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위에 이거는 강도 강도거든요 이걸 좀 높여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확연하게 많이 올라오시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 보면은 이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은데 작게 올라오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로 가기는 Ctrl Z Ctrl Z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건 Ctrl Shift Z 하시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박대기들이 쭉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작업하는 히스토리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전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툴을 볼 거예요 포컬 시프트라는 건데 이거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브러쉬를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작아졌다가 퍼졌다가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정도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은 그라데이션이 없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라데이션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드로우 사이즈 드로우 사이즈를 어떻게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여기까지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툴을 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드로우 사이즈, 그라데이션, 강도 조절, 그리고 에디트, 서브 툴 이렇게 다 뜨거든요 이걸로 이게 마우스대로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때그때 사이즈 조절하면서 아니면 이거 그라데이션 조절하고 강도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툴들은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 말고 다른 브러쉬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줘야겠죠? 우선 제가 많이 쓰는 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툴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많은 툴들이 있는데 지금 다 아시려면 머리가 깨지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전체적인 조형들은 사실 가능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무브툴 무브툴을 모양만 봐셔도 눈치 채식이었지만 이렇게 무브 이동시켜주는 거야 이 부분 아 나 이 부분 땡겨줄 거야 이분 이렇게 땡겨줄 거야 별표 만들 거야 별, 별명 만들 거야 이러면서 무브툴을 해주는데 지금 보이는 그 각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나 정방향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툴을 하면 여기 중앙에서 이렇게 방향성 있게 나오게 되거든요 다시 알트를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그 면에서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알트에서 알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해주면 딱 방향성 있게 무브가 됩니다 이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 뱀스탠다드라고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훅훅훅 파져있죠 뭔가 훅훅훅 파져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슉 슉 홍을 내줄래 라는 거고 알트 누르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아 제가 펜을 이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게 해줄 거고 여기는 튀어나오게 해줄 거야 할 때 이렇게 홈 댐스탠다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인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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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툴도 좋아요 이렇게 부풀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부풀려주시는 거 보이시죠 아 나 여기 이렇게 부풀려야지 슝슝슝슝 이렇게 부풀려주는 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드리는 거 보면은 음 음 이거 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툴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S-Polish 요걸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주는 눌러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알트를 누르고 근데 이게 이 홈이 빠져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거나 알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채워지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그때그때 사용하실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감이 딱 오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이 정도 평평하게 했다가 알트 누르면서 했다가 하면은 뭔가 잘 만들어지겠다 이런 강의 올 때까지 무조건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음은 제가 알려드릴 브러쉬는요 어 이건 제일 중요한 또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 클레이 툴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우선 이 클레이를 선택을 하시면요 찰흙을 이렇게 아 여기 텅텅 붙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심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댐스탠다드로 막 이런 홈이 있다고 하면은 아 나 이거 괜히 팠네 괜히 팠네 이럴때 클레이 버튼을 눌러서 아이씨 찰흙으로 그냥 덮어버려야지 찰흙으로 덮어버려야지 찰흙으로 덮어버려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클레이 빌드업 이라는 거는 어 약간 근육 표현할 때 근육 같은 거 근육 결을 이렇게 조금 근육을 좀 얹어주는 그런 얹어준다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얼굴 자각형 얼굴이라고 치면은 광대 쪽에 살이 있으니까 살을 이렇게 이쪽 볼 볼때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뭐 코 코는 뭐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하면은 코가 이렇게 있다 둥근 코가 있다고 쓰면은 여기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근육을 더 얹어준다는 느낌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클레이 빌드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펜으로 사용하잖아요 강약 조절이 돼요 세게 주면 이렇게 높이 올라오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약하게 줬을 때는 잘 안 올라왔다가 세게 주면 이렇게 크게 올라와요 약간 이런 느낌 그 옆에 있는 클레이 튜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튜브는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요 클레이 튜브는 이렇게 강약 조절에 의해서 옆으로 옆으로 펴져요 높이 올라온다기 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alt 누르면 반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려드릴 거 스네크 훅 스네크 훅은 무브트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무브트를 이렇게 당겼다면 스네이크 훅은 약간 뿔 만들 때 있죠 몬스터 같은 거 만들면 뿔 같은 거 많잖아요 슝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스네이크 훅은 엄청 큰 그거를 쫘악 당길 때 쫘악 당길 때 약간 스네이크 훅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카핑을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를 빠트렸어요 시프트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뭉개집니다 이렇게 뭉개져요 일단 기본적인 브러쉬 종류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만 알고 작업을 하기엔 힘들어요 그거는 다이나믹시라는 개념을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시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 지오메트리에 다이나믹시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 이거를 보면 여기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블러를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메쉬 해상도라고 좋겠는데 메쉬를 얼만큼 생성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조절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하게 해서 이 위에 거를 활성화 다이나믹시로 활성화해 줍니다 눌러주면 되게 되게 거친 거친 그러니까 면수들이 조금 밖에 없는 걸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다시 최소 초기화를 해놓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모 드래그 에디트 메이크 폴리메쉬 들어오시면 다이나믹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이나믹시 활성화 시켜주시고 여기서 양옆 대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단축키 X X 누르시면 양옆이 활성화 되거든요 X를 활성화 시켜준 후에 다이나믹시 만들어 주시고 한번 배웠던 그걸로 스커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콧구멍 알트 눌러서 콧구멍 해주고 이게 브러시를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콧구멍 콧구멍 여기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입 입도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입도 만들어줬고 아까 스네이크로 이걸로 뿔을 만들어줄게 뿔 이렇게 만들고 귀는 있고 없는 게 뭐가 있죠? 눈썹 스탠다드 스탠다드 S 누르면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눈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아까 빌드업 이것도 한번 써먹어봐야죠 빌드업도 이쪽 발그레해지게 나와야지 하면서 시프트 누르고 스무스 이렇게 주고 여기에 동그랗게 약간 방울도 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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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방울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약간 깨져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다시 컨트롤 Z에서 돌아가면요 아까 스네이크 훅으로 이렇게 쫙 뽑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면이 다 깨져 있어요 이 상태로 스카핑을 그 위에 하기에 너무 힘들거든요 면이 자꾸 깨지거든요 이럴때는 컨트롤 누르고 바깥에 드래그 해줘요 그러면 면이 재... 재활성 재... 구성 재구성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이 똑같이 똑같은 면의 개수로 이 똑같은 면의 개수로 이 전체를 다시 재활성 재활성화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활성화 했으니까 인풀렛으로 휴 하면은 다시 되죠 여기서 또 재활성화 다이나메시 그리고 R 그리고 쉬프트 살살 해줘요 콩가람이 이런 사각형 모양의 괴물? 귀여... 귀여운 괴물? 를 만들어줬어요 역시 눈알도 만들고 싶어서 눈알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못생김 너무 너무 찌고 너무 찌고 되어있으니까 무브틀로 무브틀로 앞에 당겨와줄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하지만 간단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런 사각형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사각형 괴물? 사각형 삐에로 괴물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정도 나왔다 싶으면 이게 조금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서 다시 다이나메시 재활성화 하면은 아까보다 아까보다 짜잘짜잘하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프트 누르고 스무스를 주면은 딱 보아도 면이 조금 더 고와진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너무 처음부터 이거를 높게 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는 삐이 안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작업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작업 컨셉에 맞게 전체적인 내가 생각했던 아니면 그림을 보고 따라 만드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구성이 딱 나오기 전까지는 높이시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 다 하나 처음부터 틀어지면은 끝까지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시고 이 밑에 단계에서 최대한 아 진짜 더 이상 더 이상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래도 좀 더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스무스로 정리도 이렇게 해주면서 나는 얘를 실제 눈썹으로 해야지 그러면은 스탠다드 S 눌러서 아니 결 결도 좀 줄 거야 근데 결이 이렇게 이렇게 결도 결 눈썹 결이 뭐 써 만들거야 너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슉슉슉슉슉슉슉슉 정리 한번 해주고 여기 귀여운 사각형 피에로 를 간단히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브러시를 왔다갔다 하는게 블랙 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핫키를 알려드릴 겁니다 핫키는 어 이 브러시들을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에다 딱 저장을 하는 건데요 어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막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 다 UI들을 어 저장하고 쉽게 나만의 팔레트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거는 조금 중국 중국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컨트롤이 지 브러시를 많이 좀 사용을 그나마 했을 때 그때 제가 영상을 한번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핫키 정도는 등록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핫키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브러시에 들어가요 약간 무브툴 있죠 무브툴 이거를 핫키를 저장할 건데 컨트롤 컨트롤이랑 알트 동시에 딱 누른 다음에 무브를 딱 눌러요 위에 영어가 하나 뜨는데 나는 1번에 저장할게요 1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누르고 1 하면 뭐가 뜨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1번 누르면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스탠다드 S 스탠다드 스탠다드 2번 그리고 델스탠다드 3번 확인 그리고 뭐 인플렛 4번 1번 알뜰 3번 플레이든 5번 플레이든 7번 클릭 3번 3번 슬리트 0번 이거는 자기가 원하시는 그거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 따라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진짜 빨리 되거든요 이걸 그냥 그냥 일단 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걸 다 등록을 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스탠다드 안 됐고 나머지는 잘 됐네요 그럼 다시 스탠다드 컨트롤 알트 누르고 누르고 2번 확인 그러면은 쫙쫙쫙쫙쫙쫙 됩니다 이게 좋은 거는 봐봐요 아까는 막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이제 막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댐스탄드로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다이나믹이 엄청 낮은 단계인데도 시프트가 이정도밖에 안 넣거든요 이러면은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낮은 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다 해놓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하면 돼요 만들어보니까 조금 귀여운 거 같은데 아무튼 뿔 달린 자각형 캐릭터를 만들어보면서 이걸로 한번 찰흙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깐요 한번 눌러보고 한번 한번씩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2강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